앞서 보신 것처럼 목포 MBC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자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는 목포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단체장 후보 소개 코너를 신설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50여 명의 예비 후보자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대상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들로 내용은 시장군수 출마 이유와 핵심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애창국 등 각 후보별 2분 안팎의 다양한 인터뷰로 구성됐습니다.